가수 김종국이 오는 5월 3집 앨범을 들고 팬들을 찾아옵니다. 최근 한 남자의 2집 앨범 활동을 마치고 휴식차 미국으로 떠난 김종국은 곧바로 새 앨범 준비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5월 안에 3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김종국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빠르게 3집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종국은 2집 한 남자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3집에서는 더 발전한 음악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.